자 확정신고와 납부로 들어갑니다 342쪽 확정신고 그래서 예정신고를 아니한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확정신고는 항상 받아 다음 연도 두 번째 줄 5월 1일부터 5월 말이다 그리고 똑같죠 납세지 관할 세무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관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제로 손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결손금 신고하여야 한다 적용한다 그리고 과로도 똑같아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다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연도 항상 다음 연도에요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예정신고는 말일부터 2개월이고요 그 다음 참고 거주자가 사망했다 그럼 상속을 이어봤죠 이거는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고 그리고 상속인이 출국해버리면 출국일 전날까지 그리고 국외 이주 이민가면은 출국일 전날까지 그냥 참고해요 양과로 2번 예정신고 환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 그럼 예정신고 했잖아 그럼 예정신고 하면은 확정신고 안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이미 붙어서 확정신고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한자는 해당 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엉터리 신고하면 어떻게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미출구와 누진세율 적용대상 2번 이상 예정신고를 한자는 합산해야죠 근데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신고해서 2회 이상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다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1번 누진세율 적용대상 2번 이상 어떻게 했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세금 떼어먹었잖아 세율이 낮아서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죠 2번은 뭐다? 산출세액이 달라졌다 3번도 산출세액이 달라졌다 신고한 거와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엉터리 신고했죠 예정을 이럴 때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험은 1번 유지로 나오고요 1번 자 그 다음 양과로 3번 확정신고납부 자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관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감면은 빼고 세액공제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다 자 2번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 예정신고 무신고 미달신고에 관해서 관할 세무사장이 결정 또는 수시부가사액이 있을 때는 이를 어떻게 한다 당연히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한다 포인트가 뭐다? 수시부가사액 공제하고 납부해야죠 자 중요한 것은 양과로 4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붙었다 그래서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이에요 안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확정신고해야죠? 그런데 확정신고도 안했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틀려요 이중부가 금지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다면 확정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중부가 금지 한 번만 붙여라 이거지 두 번 붙이면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 다음 양과로 6번 환산가액 적용했다는 가산세 환산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이에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충축했다 과로 충축은 8호 초과 초과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충축일 또는 밑줄 그어 5년 이내 제척기간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합니다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 중축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몇 프로? 100분의 5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결정세에게 더한다 자 신축 중축 했잖아요 자 그러면 과세표준이 소요된 비용이죠 소요된 비용이 1억이야 자 몇 년 이내 팔았다 5년이야 5년 5년 이내에 양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양도에 그럼 신중축할 때 소요된 비용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1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죠 이해로 적지 않고 뭐다 환산취득가액 중축 같은 경우는 감정가액으로 적었다 그러면 이거는 2해보다 높아 그럼 이거를 계산하니까 3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이 높아서 양도세가 덜 나오죠 그럴 때는 무조건 뭐에 환산취득도 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몇 프로? 100분의 5를 더한다 숫자가 5년 이내 뭐에 5%?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에 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에게 더한다 양도세 띄워먹었기 때문에 이 지문은 산출세에게 100분의 5하면 큰일 나요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의 5% 그래서 이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무조건 5%를 결정세에게 더해서 세금을 걷겠다 숫자 5년 5년 100분의 5 뭐에?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자 그럼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요건은 얼마 초과다? 천만원 초과입니다 1천 초과 일부 일부 그리고 분납기간은 몇개월? 2개월 그리고 반가로위본이 중요합니다 납부할세 2천만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한다? 1천 초과 2천 초과는 얼마를 분납한다? 100분의 50 이하 필수예요 요건이 1천 초과에서 2천만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한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시행령이네요 그리고 2천 초과에서는 얼마? 50% 이하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요렇게 2천만원 이하는 1천 초과 금액을 2개월 이내 분납하고 2천 초과는 50% 이하 그럼 예를 들어서 1천 5백이다 그럼 1천 5백만원 1천 초과에 들어가죠? 분납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납기 이내에 얼마를 낸다? 납기 이내에 천만원 그 다음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내 얼마 낸다? 50만원 분납 500만원 이네요 요렇게 그래서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그럼 1,500이 아니라 3,600이다 그럼 500만원 넘어가죠? 그럼 납기 이내에 1,700 2개월 이내에 1,800이죠? 1,800 그래서 요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분납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분납할 수 있는 법내용 시행령 요에 뒤바뀌면 안 되고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잘 처리해야 돼요 그럼 결론이 뭐다? 2,000까지는 1,000을 빼면 된다 그럼 500 2,000 초과는 뭐다? 절반을 빼면 된다 1,800이 분납할 수 있는 세액입니다 자 3번 분할납부 신청 납부할 세액 일부죠 일부 일부를 신청해야 된다 언제까지? 1번 예정신고로 갑니다 그럼 예정신고 기한까지 또는 2번 확정신고로 갈 때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만 가능하다 틀려요 분할납부는 확정신고만 가능하다 땡 둘 다 가능합니다 예정확정 그리고 양도세 부가세는 뭐다? 농특세 감면세액의 20%가 붙어요 납부세액 하면 큰일 납니다 감면세액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의 10% 뭐가 붙어?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양도세의 10%는 별도로 붙는 독립세네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되고 부가세는 농특세 농특세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에 붙는다는 건요 붙습니다 자 그 다음 345쪽 345쪽 자 결정 납세지 관할 세무생 또는 지방국세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뭐다 정부가 안 열때는 거주자 양도소득과표와 세액을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그 다음 경정은 바르게 고치는 거죠 납세지 관할 세무생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는 바르게 고친다 경정한다 그리고 또 다시 바르게 고친 거지 또 잘못되면 즉시 재경정한다 의미가 없어요 자 결정방법 자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죠 실지거래가액 납세지 관할 세무생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포정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을 적고 실지 필요경비에 의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가액이 이게 포인트죠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생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때는 당연히 뭐다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바르게 고친다 경정 그 다음 방과로 2번 자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즉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액이 원칙이죠 그럼 양도세를 무신고했다 2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는 뭐를 보고 등기부 등기부 그래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쭉 나와서 다섯번째 줄 여섯번째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하여 그러면 안 돼요 엉터리도 있잖아요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추정하여 그런데 다만 납세지관할 세무사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의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다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정결정 안 합니다 실거래가액으로 구합니다 등기부에 추정 기재된 거래가액을 추정하여 결정한다 이게 엉터리다 그럴 때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요 조사가 들어가서 자 그다음 346페이지 이제 추계의 결정 드디어 나왔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명서류에 의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밑줄 그어요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 방법을 쓴다 순서 매감 환기 기준식과 추계 조사 결정 경쟁할 수 있다 통지 납세지관할 세무사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가표를 결정했네 정부가 또는 바로 고쳤다 그럼 즉시 이를 당의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세금이 얼마 나왔는지 알죠 자 그다음 양도소득세 증수 자 예정신고한 그럼 반과로 1번은 뭐다 신고를 했어 근데 납부를 안 했어요 자 신고 자진납부 규정에 의해서 당의 연도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를 안 하면 세금을 걷어야죠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신고를 했어 적게 납부하거나 무납부하면 뭐다 전부를 납부를 하면 어떻게 징수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다 이렇게 며칠이 나와 있어요 자 2번은 뭐다 그래서 시험은 2번에 나오지 별 딱 붙이고 납세지관할시장은 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을 결정경영했다 이거는 뭐야 납세무자가 무신고한 거야 그럼 정부가 결정하죠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정부가 결정 또는 바르게 고쳐서 경정해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세액은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거는 숫자 60일 들어가면 안 돼요 30일 그럼 포인트 30일은 뭐다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1번은 뭐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2번은 뭐다 거주자에게 알린 날 그 다음 7번 납세지관할 세무사장은 과세기관별로 예정신고납부세액 또는 확정신고납부세액 수지부가세액 원천징수한세액의 합계액입니다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즉 많이 납부했다는 뜻이죠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합니다 그럼 많이 납부했죠 그럼 돌려받아야죠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또는 뭐다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오른지문 자 이렇게 해서 국내계획 끝났습니다 자 대표 예제로 들어가죠 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부담부증이야 채무 채무는 3개월 3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말일 2개월 틀렸네 말일 3개월입니다 답은 1번 자 또 나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포인트가 뭐다 허가를 받기 전 대금 청산 이건 무효입니다 전차가 들어가면 그럼 말일부터 2개월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그다 전차가 들어갔네 그 허가일 또는 해제일들의 말일부터 2개월 전차 근데 허가 받은 후 대금 청산이 끝나면 정상적인 거래는 허가 받고 장금 받았어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죠 그럴 때는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허가 받은 후 허가 받은 후 정상이잖아요 장금 받으면 이날이 양도일이죠 말일부터 2개월 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 전자가 들어가면 시작이 허가일로 끝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갔잖아 대금 청산 무효 받은 후 받은 후 대금 청산을 받았다면 그때는 말일부터 2개월은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말일 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 말일 달라져요 지문이 3번 당의 년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확정신고는 반드시 다음 년도가 꼭 붙어야죠 무조건 다음 년도 5월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그 다음 4번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서 납부할 세기 1000초가 앤드 전부가 아니라 일부 앤드 2개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맞죠? 물납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5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도 정답은 1번이네요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국내께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뭐다? 국외입니다 해외부동산 국외가 들어가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348쪽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아까 배웠죠?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거주자 거주자는 국내 것도 납세할 의무가 있고 국외 것도 납세할 의무가 있는데 국외 거는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다 국외 거를 팔았을 때 그리고 양과로 입은 과세 대상은 국내 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국외에 있는 거죠? 1번 토지건물 소득 맞잖아요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2번에 별부처 임차권입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조심해야 돼요 부동산 임차권 국내 거는 채권임으로 등기된 것만 그러나 지금 국외는 등기 등록 불문합니다 국외는 등기 불문 실질로 따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써요 국외는 미등기 안 따져요 실질로 따진다 그래서 국외 거니까 미등기 임차권도 포함 그러나 국내 거는 등기된 것만 미등기는 과세 안 합니다 국내 거는 국외 그 다음 주식 똑같고 다 똑같아요 파생상품 기타자산 똑같아요 다른 점은 2번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임차권 등기 불문 무조건 포함합니다 그러나 국내 거는 등기된 것 국내 거는 미등기는 제외합니다 국외 거는 등기 불문 포함 자 03번 양도 차익의 계산 국외내 자 원칙은 뭘로 구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실지 거래가익으로 구한다 다만 양도 당시 실거래가익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절대로 국외 거는 축의 방법 안 써요 매감한 게 안 쓴다고요 뭐를 쓴다? 없는 경우 양도 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 밑줄 붙고 그래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어쩌고 저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딱 두 가지 국외 거는 원칙은 실지 거래가익 확인이 안 되면 축의 방법을 안 쓰고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로 구한다 자 필요경비 똑같잖아 자 국외 필요경비를 공지하다 1번 취득가익을 공지하고 취득가익 똑같죠 2번 자본적 주출액을 공지하고 3번 양도비를 공지한다 똑같아요 그 다음 양도차익의 외화한 산 국내에 들어와서 해외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고 신고해야죠 그럼 신고할 때는 원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함에서 양도가익 및 필요경비를 밑줄 그어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법에 의한 환율로 의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원화로 환산할 때는 필요경비는 지출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양도가익은 받는 거죠 수령한 날 현재 환율로 계산하라 뭉텅그려서 양도일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큰일 나요 양도가익은 수령한 날 현재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한 날 현재 환율로 계산하다 그리고 양과로 4번 기본공제는 역시 준용한다 중요한 거는 뭐는 안해준다 국내 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주는데 국외 거는 절대로 안해줘 왜? 장기는 물가상승부를 공제한다 국내 거 국외는 물가상승부라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국외 장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율 세율로 돌아갑니다 세율 중요한 거는 1번 1호자산 무조건 6에서 45 국외는 미등기 70% 60, 50, 70 이런 게 없어요 왜? 국외는 장기를 안해주니까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로만 간다 기본세율 6에서 45 미등기 70%를 적용한다 큰일 나요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국외는 미등기 및 비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 6에서 45 주식은 알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양과로 3번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에서 과세를 했다 미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했다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신고할 때 다 납부하는 게 아니죠 외국에서 납부한 거는 세액공제 등을 해줍니다 이중과세니까 그래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외국에 납부한 양도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350페이지 나와 있네요 자 1번 첫 번째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그 다음 2번은 뭐다 증명서류가 많았을 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둘 중에 하나를 포인트가 뭐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선택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있다 틀려요 그 다음 4번 물납분납 그래서 물납분납은 둘 다 가능합니다 물납분납은 둘 다 가능한 게 아니라 국내 자산과 동일하게 그럼 뭔 뜻이다 물납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분한 분할납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나 물납에 관한 규정은 국외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천 초과할 때는 분할납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준용귀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다음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하는 게 엄청 많겠죠 다 할 수가 없어 근데 준용하지 않는 게 있어 뭐 장특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특공제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장특공제 적용 안 해요 그 다음 계산공제 적용 안 해요 그 다음 기준시가 적용 안 해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국외 건은 장특공제 적용 안 한다 그 다음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 안 한다 그리고 국외 건은 기준시가 적용 안 한다 국내 것만 적용한다고요 세 가지만 알면 되네요 자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 별 딱 붙여요 기본 차이점 납세무자 국내 거주자 국내 주소를 주소 또는 183 이상 거소를 준 자 거주자는 납세무자 그러나 국외는 5년이 붙어야 돼 그럼 과세 대상 임차권은 국내 거는 등기돼야 돼 국외는 등기불문 등기 안 하더라도 과세합니다 그리고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똑같아 원칙은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그러나 확인이 안 되면 국내 거는 추계 방법 오른쪽은 시가 그리고 장특공제 적용하고 국외는 적용하지 않고 세율 미등기는 70 보유기관에 따라 차 등 비례세율 수 없이 많죠 그러나 국외 건은 무조건 받아 6에서 45만 씁니다 그리고 분납은 가능하나 물납은 불인정 똑같고요 대표해제 국외 오른건 1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외화한 사는 지출일 현재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죠 지출일 현재 법에 의한 환율로 계산합니다 그럼 답은 1번이네 지출일 현재 필요경비 그럼 양도가액은 수령일 현재 환율로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맞네 2번 몇 년 납세 무자는 5년 3년 틀렸네 그 다음 미등기는 국외니까 절대 70% 쓰면 안 돼요 6에서 45 그 다음 장특공제 3년 국외 거 안 해줘 틀렸네 그 다음 5번 국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직 거래가액이 있더라도 그럼 있으니까 원칙 뭘로 구한다 실직 거래가액에 의하는 게 원칙이다 시가 틀렸죠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시가로 구해 있다 그럼 실거래가액을 구해야죠 답은 1번 하나 좀 빠진 게 있네요 348쪽 과세대상 첫 번째 줄 다만 340부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 미출부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이거를 팔았죠 팔아서 뭐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으로부터 발생하는 밑줄 그어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외화를 차입해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해서 팔았죠 환율 변동으로 뭐가 있다 환차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즉 환율 변동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환차익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 갖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왜 제외한다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자 이렇게 해서 심화강의 끝 드디어 끝났어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 기본서가 지금 끝났어요 11월 달부터 결국 이 핵심정리 프린트입니다 여러분들 총론 프린트부터 취득세, 핵심정리,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까지 이 프린트 이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반복 반복적으로 봐줘야 이론정리가 된다 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죠? 세 번 이상 봤다면 이제 이해를 좀 보고 이해를 봐서 안 되면 기본서 보고 좌우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 프린트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이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